. 신랑이 바람 피웠어요. 몰랐는데. 겨울에 알게 됐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동안에서 이제 마음을 피웠는데. 마음 못 피워요. 지금. 왜 마음을 못 피우냐면. 신랑을 너무 믿었어요. 신랑을 너무 믿었고. 의지를 많이 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우리 인사도 안 하고 시작했네.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내 신랑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가정밖에 모르고 살았고. 또 내가 신랑한테. 신랑이 전혀 그릇내었고 안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벙 찐 신랑한테. 말을 하자면. 나이는 이따 물어보겠지만. 이름만 말하지 마세요. 나이는 이따 물어보겠지만. 지금 내 스스로가 3, 4년 전부터. 굉장히 늪에 빠지는 수준이었거든. 김원 기관이면 아니고. 3, 4년도 늪에 빠지는 수준이라는 것은. 꼭 신랑이 속으로 안 쓰겠어도. 돈을 벌어서 나를 갖다 주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을 거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이 들었는데. 안 그래도 굉장히 고달팠는데. 거기까지 맞서 보내니까. 내가 살고 싶은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고. 아까 내가 다시 말하지만. 밖에서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신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안에 들어와서. 조용히 지금 카메라 켜놓고 점을 보고. 목소리는 뭐 크게 안 나가니까. 그래서. 모사 벗으라고 한 거니. 딱딱하게 일부러 그랬어요. 아 저 여자 강화별상. 일단 졸락 싸가지 없으니까. 앉아. 밖에서. 지 목소리 나오거나. 그러나. 나는 배려한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상점도 좀 본 거고. 왜 저렇게 울고만 사나. 옛날 일 때까지 좀 피해야 되는데. 나는 맨날. 밑바닥 인생만 살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사나. 천지신명이 있다면. 천지신명은 뭐하시나. 예를 들어 조상이 있다면. 조상들은 뭐하시나. 나 하나. 나 하나를 돌봐주지 않고. 내가 뭘 이렇게 죽을 죄를 지고 살았다고. 내가 남들한테 그렇게 죽을 죄를 지고 사는 인생도 아니었고. 열심히 달려간 쟤밖에 없었는데. 나는 내가 혼자 이렇게 이다지. 네 명이에요. 식구들이. 네 명이에요. 네 명에서 세 명은 다 자기들끼리 사는 것 같고. 나 혼자 애터리가 다려서. 사는 내가. 너무 가엾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냥. 머리도 깎기 싫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옷도 갈아입기 싫어.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무기력이. 무기력이. 낙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살면은. 우리 정신이 흐트러지면. 몸도 마음도 흐트러지더라고. 딱 그짝이에요. 원인 사주는 일부 종사가 없어요. 아니에요. 일부 종사가 없다고요. 일부 종사를 한다면 하늘 별 따기입니다. 깁니까 아닙니까. 이거 뭐야. 이게 뭐냐고.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네. 신랑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응. 일부 종사가 없다면 하늘이 별 따기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가슴을 치고 오르라야.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이 신랑을 믿지를 못하는 게 이제 화가 나. 이제는 그게 화가 난다고. 신랑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신랑을 믿었던 만큼의 돈을 벌어다 주든 안 벌어다 주든 내 신랑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저 인간을 진짜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된다는 게 화가 난다고. 아닙니까. 네. 맞죠. 나이 좀 적어보세요. 이따가. 언니 나이 적고 신랑 나이 적어보세요. 이게 지금 언니 나이가 아니라 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응. 그렇죠. 이 사주가 무슨 복을 기다려. 어. 아이고. 네. 아이고. 참. 이 사주는 원래 내가 배움을 배웠다는 교사 사주나 학원을 운영한다든지 나란 일을 하라는 사주야. 그런데 내가 봤을 땐 나란 일 안 하게 보여. 그런다고 해서 내가 큰 직장에서 이름 있는 그런 것도 안 하게 보여. 그런데 이 사주는 사주 자체가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야. 화가 많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언니가 어떻게 어떻게 봐서 이번 처음으로 언니한테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주는 굉장히 밖에 나가면 진짜 한량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 아니야? 학생 때 많이 활동 다녔죠. 젊어서 지금은 모든 게 귀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량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이걸 뒷모습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사주라고. 앞모습만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뒷모습만 바라보고 사는 사주라고. 그리고 이 사주가 이 사주도 굉장히 세지만 이 사주가 꼼짝도 못하고 살아라는 사주라고. 꼼짝도 못하고 살아라는 사주라고. 꼼짝. 신랑이 이 벤덕이 죽을 듯하다고요. 기복이 죽을 듯하다고요. 웃었다 번개쳤다 천둥 쳤다 눈 왔다. 어떻게 마치고 어떻게 집안을 끌고 나갈지. 신랑이 발자국술만 들어도 불안하고 안 하도 불안하고 들어가도 불안하고 안 하도 불안하다고. 이제 알아들어요. 그래서 할 때는 공황장이 걸렸어요 앉자마자. 우울증 걸렸어요. 그게 그거예요. 왜? 항상 불안하거든요. 저 인간이 뭘로 나를 씹을까? 뭘로 잡을까? 말을 말해야지. 이렇게 하면 좀 이쁘게 나를 봐줄 거야.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펠리스만 따지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합병. 우리가 이러면 불안증을 많이 쌓으면 왁! 그게 공황장화 된다. 핫디다. 너무 토내지 못해도. 한 번 정도는 토해놓으면 이 사주가 누구한테 절대로 죽어가는 사주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앞에서만 져요. 아니에요? 조망만은 생겨도 당당한 성격이거든요. 따질 거 따지고. 근데 이 사람 앞에서는 말이 정산유수예요. 했는데도 앞에 번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이게 뜨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의 내년은 수준이 굉장히 안 좋아요. 건강적으로. 건강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돈적으로 굉장히 많이 낭패 수가 있고 이 사람 내년은 간지 구슬까지 같이 엮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저씨가 점을 보러 왔으면 좋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자 잘 못 스쳐가도 성취해 성폭해. 이런 간지 구슬까지 같이 미칠 거야. 잘 들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행동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언니 한 사람만 바라고 살지는 못하는 사주로 가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여자들이 잘못 걸리면 내년은 수가 안 좋다 보니까 간지 구슬, 망치 수까지 같이 뻗습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신랑 단속 잘 시키세요. 됐죠? 잘棄고요. 안녕하십니까. Mark McVis